네, 지난 한 달 정말 힘듭니다. 그쵸? 그러나? 네, 미국 지수만 보더라도 S&P 500이 한 6% 정도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거의 8% 이상, 9% 가까이 하락을 했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필라델피아 반도치 지수는 자그마치 19%나 한 달 사이에 폭락을 했습니다. 즉,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다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월가워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유동원 유한타 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장님 모시고 빅터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의 미국 증시에 대한 뷰 업데이트를 좀 받아보도록 할 텐데 일단 어제 FOMC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8월의 연설이나 기자회견에서 풍겼던 어떤 뉘앙스가 참 더비쉬하게 저는 느껴졌어요. 그리고 시장도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 지금 8월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제 8월 한 달간 이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에 과연 강세장이 올 수 있을 것인가 이 궁금증이 지금 클 텐데 간밤의 시장 흐름을 또 보면 확신이 들지만은 또 않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녹화를 하죠. 네. 지난 한 달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미국 지수만 보더라도 S&P500이 한 6% 정도 하락을 했고 나스닥이 거의 뭐 8% 이상 9% 가까이 하락을 했고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여다보는 필라델피아 반도치 지수는 자그마치 19%나 한 달 사이에 폭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굉장히 걱정을 하시고요. 또 FOMC 미팅이 있은 날은 급등을 해줬는데 반등을 해줬는데 또다시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경기 침체의 두려움을 가지고 또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8월이나 9월을 어떻게 들여다봐야 될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시고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고 일부에서는 어떤 큰 흐름의 변화가 생길 거다. 즉 대세 하락장의 시작이다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렇게 얘기가 나오냐면 어쨌든 파웰 의장이 얘기한 내용을 보시면 이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죠. 9월 달에 금리를 한 차례 내려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서 보시면은 지난 몇 년간 금리를 올리기만 했고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유지시켰고 작년 7월에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고 지금까지니까 거의 12개월 동안에 아무런 건드림이 없다가 이제 처음으로 9월 달에 금리를 건드릴 것 같이 얘기가 나오니까 시장은 변화가 생긴 거 아니냐. 어떤 변화냐면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니냐. 경기 침체가 크게 오는 거에 대한 걱정을 가지고 시장이 지금 하락하고 변동성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 부분은 아니면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가 시장에 긍정적인 작용을 해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게끔 되느냐. 아니면 또 어떤 시장의 변화, 경제의 구조의 변화가 있어서 경기 침체가 안 오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또 하나는 근데 사실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두 가지 요소인데 더 중요하고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생산성 지표입니다. 인건비가 올라가는 게 더디다 하더라도 한 사람당 생산하는 것이 많이 늘어나면 GDP 성장률은 국민 총생산이잖아요.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크게 하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두 개를 다 같이 봐야 돼요. 고용시장의 흐름과 생산성 지표의 흐름 어저께 아니면 최근에 시장의 흐름은 고용시장만 보고 있어요. 생산성 지표에 대해서 생각을 그렇게 딥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또는 아닌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눈을 돌리고 있고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반도체 지수의 하락과 또 여러 가지 IT 기업들의 하락과 이런 것들이 원래 다 이런 기업들은 생산성을 높여주는 기업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실적 중에서 안 좋은 부분을 자꾸 찾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시장이 많이 올라서 빠지거나 좀 쉬어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빌미를 찾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번에 다시 하락을 이끌어냈던 게 ISM 제조 PMI 지표였거든요. 그 제조 PMI 지표가 계속해서 거의 1년 가까이 50 이하로 나오고 있어요. 보통 이게 확장이 아닌 경우가 50 이하거든요. 그래서 감소 이런 걸로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GDP 성장률은 지난 1년간 어땠죠? 좋았죠. 네. 실질 GDP 성장률은 작년에 2.6%, 2.5% 나왔고 올해는 거의 2.8%, 2.9% 나오고 있고 3분기도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2.6% 수준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봐야 되겠죠. 제조 PMI 지표와 실질적인 GDP 성장률과의 연관관리가 많이 사라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혁신이 일어나면서 AI 사이클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최근 변동성의 주된 요인이 빅테크 주들이 아주 거의 조울증 장세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특히 M7을 볼 때 우리가 AI 투자를 그동안 너무 많이 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노이즈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흔들림이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잠깐의 숨그룹이 있죠.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AI라는 것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까지도 아마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AI가 도대체 얼마나 기업의 실적에 도움을 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과거에도 95년, 2000년 사이클을 보시면 95년 2월에 마지막 금리를 올렸고요.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상당히 비슷합니다. 지금이랑. 그때는 인터넷 사이클이었고요. 지금은 AI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사이클도 95년, 94년 이때가 인터덕션 스테이지라고 해서 소개 구간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작 구간입니다. 그게 지나고 나서 성장 구간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숙기가 또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서 하락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하락기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겨우 인터덕션 스테이지, 소개 스테이지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성장기가 들어올 겁니다. 그 성장기 아래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AI 인프라가 훨씬 더 많이 깔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고 있으면 데이터 센터 쪽이 조금 꺾이는 것 같으니까 성장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안에서 AI 서버로 넘어가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다시 또 새로운 라이프 사이클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엄청난 성장기를 거쳐서 나중에 성숙기로 넘어갈 겁니다. 그 시기가 지금은 전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물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뭔가 안 좋은 것을 찾아내려고 하면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인텔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니까 봐라 큰일 났다. AI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텔은 잘 생각해 보시면 CPU의 대장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옛날의 서버 연결입니다. GPU에는 정말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누가 경쟁력이 있죠. 엔비디아가 있고 누가 있죠. AMD가 있어요. 두 개 보시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고 예상이 굉장히 좋게 전망이 되고 있죠. 그래서 AMD의 주가는 올라갔고. 반면에 인텔은 아직까지도 빨리 AI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경쟁력 차원에서의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체적인 큰 그림은 저희가 생각할 때 생산성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1, 4분기가 자그마치 2.9% 상승을 했고요. 이게 숫자가 다시 리바이즈 됐습니다. 조정이 됐는데 오히려 더 올렸어요. 그리고 2, 4분기 숫자가 나왔는데 2.7%가 나왔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자꾸 마치 2.3% 증가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생산성 전체로 보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 숫자는 과거에 들여다봤던 인터넷 사이클을 능가하면 능가했지 그것보다 모자라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파벳, AMD의 실적 등등 들여다보고 이제 엔비디아는 실적이 좀 있어야 나오겠지만 또 들여다보겠죠. 8월 말쯤에. 보시면 주체는 굉장히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이 인식이 다시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주가가 다시 크게 반등을 하겠지만 지금은 자꾸 또 말씀을 드리지만 많이 오른 거에 따라는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수익성에 있어서에 대한 노이즈가 안 좋은 회사들에 대한 거지 전체적인 큰 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종목이나 굉장히 앞으로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이런 조정이 나와주면 너무나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엔비디아의 주가도 보시면 140불 이상까지 갔던 게 100불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럼 거의 30% 가까이 하락을 한 겁니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 지금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기업의 조가 조정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텔이 지금 급락을 했는데 이걸 사라.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계속해서 인텔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실적에 뒷받침되고 숫자에 뒷받침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큰 흐름은 어쨌든 AI가 들어오면서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고 이런 대표적으로 생산성을 높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실적이 좋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분류시한 시각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는 SK하이닉스 주가 변동성이 참 심하죠. 지금 3주 정도의 기간 동안에 20% 넘게 급락을 했는데 전망 어떻게 보세요? 결국 엔비디아의 AI 칩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HBM의 수요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엔비디아가 주가가 빠지니까 SK하이닉스도 똑같은 퍼센티지 또는 더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AI 사이클에 있어서 계속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게 설비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중에 AI 서버가 훨씬 더 많이 커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AI 관련된 칩의 수요가 많이 늘겠죠. 물론 그게 엔비디아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하더라도 그렇지만 여기에 관련해서 상당히 필요한 칩이 또는 반도체가 HBM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다른 걸로 확 바꾼다. 그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이 HBM에 대한 수요는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런데 언제 그러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이제 납품을 한다고 하니까 또는 마이크론에 대해서 완전히 시각을 바꿔야 되냐. 지금같이 이런 하락이 났는데 빨리 던져야 되냐. 이런 경우는 AI 서버라든지 이런 AI 관련된 설비 투자, 인프라 투자가 거의 중반부 이후로 넘어갔을 때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 거의 시장 점유율이 예를 들어서 시장 침투율이 절반까지 가게 되면요. 보통 공급과 수요에 있어서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AI 서버의 비중이 지금은 전체 서버 비중의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한 30% 넘어가기 시작하고 정말 정말 많이 가서 50%까지 가버리면 제가 볼 때는 그때는 사실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AI 관련 하드웨어 투자 기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의 매력도가 충분히 살아있다. 그래서 이번에 조종이 기회가 된다. 그렇지만 만약에 하드웨어 투자에서 소프트웨어 투자로 넘어가야 되는 주기가 들어왔을 때 그때는 잘 모르겠다. 그 타이밍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그래도 내년 상반기 말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정도고요.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AI 사이클에서 하드웨어 투자가 여전히 공격적으로 일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여전히 SK하이닉스도 HBM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장 점유율이 워낙 엔비디아와 관련해서 높기 때문에 수혜를 계속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종목 변동성이 크다 하더라도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